어느 날 내 앞집까지 딱 도로 난다고 그러고 그 집은 나랑 같이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솔직히 내가 많이 빌려주고 하던 집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이번에 20억 받아서 어디 빌딩 산대요 시골에 어떤 뭐라도 한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일단 힘들지 않으세요 뭔가? 힘들지 않겠어요? 쓰나미가 계속 밀려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몰라로 막았다고 쳐도 제 강의를 마침 틀었다고 치죠 몰라 몰라 아마 딱 맞겠죠 그리고 또 몰라 몰라 몰라라도 알면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은 거지 그게 심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중에 나 육바람일 좀 해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부질없을 수 있어요 진짜 조금만 역경이 오면 심지어 여러분 역경이 올 것만 같아도 난리 납니다 몰라도 안 되고 막 난리 나요 저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은 마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하나만 잘 들여다봐도 일체 중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중생 볼 때 그 마음 한번 저도 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중에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검색해서 역지사지 해보면 그 마음 나와요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그 사람이 한번 대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육바람일 해보세요 이겨나와 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은 밑에 있으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봐 이렇게 사람이 급해 마음이 자기는 여유롭죠 근데 어때야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인도해 주려면 나도 물에 빠졌다는 걸 좀 상상해야 지금 힘들겠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들어가서 발 밑에 뭐만 안 달아도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바닥이 사라지면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발이 막 안 디더져서 하는데 나는 못해 있다는 이유로 아 그 사람 성미 급하네 좀 내가 구해준다니까 이런 보살은 지금 문제 있는 보살이죠 보살 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좀 태악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내 마음 내 영혼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탐진체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그 마음 중에 누군가가 어딘가 물을 줘서 길러내면 살인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걸 알고 있어야 다른 중생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기다 물을 안 줘서 지금 괜찮다 나도 줬으면 너처럼 됐을 거다 그런데 나는 안 줬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관리했느냐 육바람을 했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보살이란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나오게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부터 계속 이렇게 막연히 나도 그런 일 안 당해서 평온한 마음 가지고 저 사람이 말 듣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야 너도 나랑 입장 바꾸면 똑같겠는데 뭘 네가 나를 가르쳐 여러분 진짜 인격까지 갖추고 하지 않으시면 남들이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왜? 딱 가르치려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다 많이 치였어요 근데 진짜 정말 내 처지 배려하면서 정보를 주는구나 하는 느낌 안 주면 누가 말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보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보살 수업 엄청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보살 수업 잘 하시려면 내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늘 깨어 계시면서 육바람이를 키워 가시되 그래서 명상에서 저 소중해서 회사 수업을ϊ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